내일모레 친구들 내일이구나 내일 친구들 와가지고 바베큐 해먹을건데 바베큐가 이렇게 돼있어서 고칠려구요 어 고치는 일을 하면 가스도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요 안에 거 치운 다음에 불구이 해먹을라구요 그리고 여기를 좀 치운 다음에 내일 비온다 그래가지고 여기 지붕 아래서 해먹을겁니다 이걸 어제 가서 사왔지 내가 아 아 아 으 으 으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장작 얘도 장작으로 다 떼버릴거에요 으 이게 사람이 연장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싸운거 사와가지고 장갑도 안 끼고 어 위험해요 따라하지 마세요 으 으 음 이제 얘를 청소하겠습니다 안에 들어 있는거 파내고 나무 그냥 다시 누면 되요 얘는 은박지 깔아서 먹고 안에 음 으 schaffen 어여메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에이씨 아 아 아이씨 뭐 있어? 오오 그래? 밖으로 배출 내가 그냥 쓰면 되니까 땅바닥은 이거 분리되는거 아냐? 아닌가? 분리될거 같은데 괜히 땅바닥을 오염시켰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바닥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네 이 사람은 머리를 써야되요 무작정 그냥 보인다고 시작하면 안되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건 뭘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하자 생각을 안하면 몸이 고장한다는걸 보여드릴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겁니다 bbq 터치 마리네이드 리무버 이렇게 양념이 묻어있는 철판을 얘를 뿌려서 오 좋아 오오 짜잔 얘도 이제 호스로 닦아야지 근데 호스가 없어요 호스 연결하면 금방 끝날텐데 어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이게 제 잇몸이에요 선홍핏 잇몸 야 생각을 해야하 생각을 으이씨 위에다가 은박지 씌워가지고 나무를 해서 넣으면 됩니다 얘가 숯이에요 숯 이걸로 내일 사면되요 10kg 사왔어요 숯도 숯이지만 장작도 있으면 좋으니까 장작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도끼로 숯방 장작도 큰거 큰 거예요 힘이 들거야 사과주스를 제가 갈은거에요 나무를 잘랐으니깐 장작을 패야죠 나무꾼 대야 되나 이거 앉아서 하면 되는구나 앉아서 하면 되네 이걸 잘 잘라야 나무꾼이 될 수 있습니다 딱 잰다음에 한방에 싹 들어갔어요 한방에 싹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번더 이게 된거야 됐잖아요 엄청 잘라는데 정가운데를 나도 놀랐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많던 나무까지 다 잘라 버리고 이렇게 바베큐를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장작도 있고 습도 있고 바베큐 오늘의 메인 내일 애들이 오면 좋아하겠지 내일 비온다는데 천장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정리 잘 했어 니기에요 니기에요 제이하이 이제 불을 지킬겁니다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다른 친구들도 오고 있어요 이제 시작을 했죠? 네, 이제 시작을 했죠 지금 시작을 했죠 케넷 하와야? 카메라가 already on 사람들한테 말해 케넷 케넷 싱가포로 나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쿠킹호일을 입혀줍니다 됐습니다 이거예요 네, 이렇게 불이 잘 붙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두 명밖에 없어요 하지만 친구가 두 명밖에 없어요 뭐하는거죠? 2명밖에 없어요 2명밖에 없어요 2명밖에 없어요 몇 명 더 올 거예요 아아악 아아악 아니요 그냥 이렇게 먼저 그냥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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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요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